롯데아울렛의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이 있다면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이 더 비싸겠죠 관리지역이 그런데 그 논내어 개발되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천천히 올라가고 얘는 쑥 올라갑니다 왜? 여기는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얘는 뭐가 들어와도 계속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인구가 늘고 교통이 좋아지 그러면 얘는 안 오르냐 오르긴 오르나 아주 너무나 느리게 오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농림뿐만 아니고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죠 그린벨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요즘에 그린벨트가 지방자치단체로 조금 권한이 넘어가면서 대회적으로 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보금자리니 뭐니 이런 걸 나라에서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 편의회에서 풀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남양주가 조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정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와서 그래서 농림은 잘 안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